나이스 미디요. 하이미 아빠 정집사입니다. 나이스 미디요. 정은영입니다. 하이미 그거 들었어? 뉴스 봤어? 엄청난 소식인데 하이미가 전달해 줄 수 있어? 어? 뭔데? 하이미가 제일 사랑하시는 욕을 사탈 얘기했던 하이미가 제일 사랑하시는 욕을 욕 나쁜데? 욕이 아니라 욕 엄청난 고통스러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정말 간지럽지만 웃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준비해 주실까요? 노란 깃털을 짜잔! 이걸로 자 우리 간지럼을 해서 얼굴만 할게. 그래? 얼굴만? 얼굴에서 안 웃으면은? 겨드랑이. 겨드랑이까지? 겨드랑이에서 안 웃으면 발바다. 소리도 잘 news. 초콜렛은? 다른 곳을 해볼니? 아 이때 다른 데 내가 해볼래? 요새 시장 원의룩은? 이거 이제 입에 아뇨 attributes 아뇨 응. 짜리나요? 얼굴 할꺼야 웃었어요 해줬어 내비해서 어디가 간지 아빠가 이겼어 자 벌칙은 자 일단 공개 벌칙이 알겠습니다 벌칙은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골짜가 댕기 골짜가 댕기 고난의 끝판왕 욥에 대해서 아빠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고난의 빠뜨리라고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세 가지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하이미 머릿속에 썩 썩 집어넣어 줄게요 첫 번째 사탄이 욥에 재산을 재산은 돈이야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하이미 하이미는 어떨 것 같아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살던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가진 돈도 없어지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갑자기 그것도 하이미 갑자기 거지가 됐어 그러면 거짓처럼 살아야 돼? 거짓처럼 그렇지 거짓처럼 만족하고 산다고 욥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죽어도 알몸으로 가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바탄이 더 엄청나게 욥은 아프고 뭐 하이미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 빅화이언 빅화이언 비밀이야 근데 욥의 아내가 정말로 이제 자식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와가지고 욥한테 그러는 거야 요거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나가 죽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 욥은 어떻게 했냐면 욥은 하나님께 우리가 큰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 세 명이 찾아왔는데 욥을 어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어가지고 위로하러 이렇게 집에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위로는 안 하고 오히려 욥을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널 큰 이런 재앙을 주는 거라고 하이미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이미 친구들이 와서 하이미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위로는 안 해줘 이러면 어떨 거 같아? 뭐라고? 속상하다고? 속상한데 어떻게 속삭여? 그치 그때도 욥은 어떻게 이야기 폭폭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 준비해 주실까요? 짜잔 첫 번째 퀴즈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잘못해서이다 하나 둘 셋 X 맞습니다 하이미 얼굴 어디갔어? 하이미 없다 하이미 없다 얼굴이 끓이고 두 번째 욥은 마지막 고난을 받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나 둘 셋 X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하나 둘 셋 O 하이미도 살아가면서 큰 고난들이 있을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잘 극복하는 그리고 욥처럼 잘 고난을 의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 이상할까? 안녕 안녕